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밤을 만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밤은 실패라는 두 단어입니다 기업 경영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경영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경영이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경영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성공 시대로 하기보다는 실패의 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가 경영이 성공할 수 있으며 기업 경영이 성공할 수 있으며 가정 경영이 성공할 수 있으며 내 인생의 삶의 경영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사키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그분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은 40년 동안 기나긴 광야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꿈에 그리던 가난 땅으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첫 번째 사건은 열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전쟁입니다 그들은 대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이 사건이 지나고 두 번째 사건이 아이성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처절하게 대패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지도자 요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실패에 관하여 왜 너희들이 실패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이고 성례는 요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열이고 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열이고 성 안에 있는 어떤 재물이든지 어떤 가축이든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대지 말라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패한 원인은 아간이란 자가 열이고 성에 있는 재물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간의 일가족은 아굴 골짜기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원인을 몰랐던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바로 공격하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건드렸던 이 열이고 성의 약탈물 이것은 전리품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엎드려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호수아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엎드린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성김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엎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요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이 요호수아의 향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어떻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호수아 8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호수아 8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다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는 이 아이가 어떤 것입니까? 잠시 전에 대패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실패할까 봐서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기업이 실패를 하게 되고 국가 경영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내 가정이 실패를 했을 때에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생활은 실패했을 때에 또다시 도전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급이 납니다 지금 요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당연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또다시 대패를 하게 되면 그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 거느리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도움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힘껏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승리를 장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승리를 장담하십니까? 다 너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미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엇을 맞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실패를 했고 기업이 경영하자 실패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생활이 실패하고 어쩌면 국가 경영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을 한 번 실패했느냐 두 번 실패했느냐 회수를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있을 때에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전하는 것이 다른 세계가 아닙니다 다른 성이 아닙니다 아이성입니다 바로 내가 그 공격했던 자리에 실패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너 손에 내가 넘겨 주었나니 이미 이것은 이긴 것이나 똑같습니다 사건은 옮겨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는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는 제자가 태웠는데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날에 그런데 이 사람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빈 배인 이 배에 누가 보면 5장 3절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아라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의 빈 배가 만선의 배가 되었고 이 만선의 배뿐 아니라 옆에 있는 동무의 배까지도 고기가 채워졌습니다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물고기가 채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무차피 셨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거래시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유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아니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마저 도망갔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편히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각각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잡혀있던 이 사람들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다시 불러 모셨습니다 이 실패자, 이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외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리포스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시고 지금은 전 세계 각 시대에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기독교인만 약 20억이 넘섭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배신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들은 영영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실패자를 찾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신 바로 이 사람 120명이 지금은 전 세계를 보금화시키고 있는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37편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요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미로다 이 말씀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넘어지지만 나는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요호와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성들은 실패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에 붙들고 있습니다 실패하신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에 다시 붙들습니다 실패하신 이 국각 하나님께서는 붙들습니다 인간 경쟁 잘못됐습니까? 사람관계가 털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화목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문 24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이 의인이 누구인가요? 창석의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요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가리켜 의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이성의 사건이 기록된 요호수와 8장 전체에 독특한 두 단어가 계속해서 함께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되는 두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매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복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격이라면 복병, 매복이라면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격은 원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격은 원어가 시브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글씨가 복잡합니다 아주 어려운 글씨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격은 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병이라는 이 단어 속에 매복이라는 단어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복병이라는 단어는 요호수와 8장에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매복이라는 단어는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호수와 8장 2절에 복병이라는 말이 단어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호수와 8장 13절에 복병이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호수와 8장 14절에 복병이라는 말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요호수와 8장 19절에 복병이라는 말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호수와 8장 21절에 그리고 22절에 복병이라는 말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호수와 6번 강조됩니다 매복이라는 단어는 성경말씀은 오늘 요호수와 8장 전체에서 5번 강조되고 있는데 요호수와 8장 4절에 매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7절에 매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요호수와 8장 9절에 보기에는 두 번 매복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매복이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이게 복병이라는 말과 매복이라는 말은 히버리어로 오늘 놀라운 하느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복병이라는 말은 히버리어로 아랍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랍어 이 아랍어라는 말은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이 엎드리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아랍어 히버리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문 1장 11절에 엎드리다 이 말이 아랍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1장 18절에 같은 아랍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히버리어 단어가 엎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복이라는 이 단어는 야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야사브 이 야사브라는 히버리어 뜻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0편, 17편, 12절에 보게 되면 역시 엎드리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의 전쟁은 한마디로 엎드리는 전쟁입니다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전에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요소 8장 1절에 다 너 손에 넘겨 주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다 실패한 그 자리를 성공의 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엎드리면 하십니다 한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하나님께 많이 엎드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고약 성경이 기록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한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가르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요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올라갔을 때 신인하산에서 식계명을 받았습니다 내려오다가 검은 송아지 만든 것을 보고 식계명 깨집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40일, 40일 두 번을 우리가 식계명 받았던 사건을 얘기한다면 80일간 이 사람은 내가 전과 같이 요호와 앞에 40주야를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엎드린 사람은 40주야를 엎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모세가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5권의 책을 기록했던 놀라운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40년 광략길에 지도자로 서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엎드릴까요? 사도행정 9장 4제를 보게 되면 유명한 바울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창세기, 출국기, 래비기, 민속기, 신명기, 다섯 권의 칠국객을 기록했던 사람이었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27권 가운데 이 바울이 한 사람이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정 9장 4제를 보게 되면 변화될 수 없던 사람이, 도저히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곳이 담의 세계입니다 담의 세계에서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실 때 피처로 오셨습니다 그때 바로 일어나 현상이 엎어져 버립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릴 때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사우라 사우라 어디서 들려옵니까? 살아온 성들은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항상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한 주간 최소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엎드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무릎으로 해결하세요 무엇을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첫 번째 엎드린 자의 축복이고 매복과 복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실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시는 성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하나의 물질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소와 8장 2절에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에 이 아이에 있는 모든 재물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아이에는 어떤 많은 재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는 바로 광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황금, 거물, 텐은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류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해바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로 소금이 성행했습니다 소금 상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유황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중심 도시였는데 아이는 반대로 부유청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황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왜 여류구 것을 아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황금 덩어리가 있는 아이는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류구에 있는 것을 너희들 나한테 다 받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류구에 있는 것을 건드렸다가 사람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이 사건인데 아이에서는 하느님께서는 무조건 하느님께서는 다치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물질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여류구를 공격한 것은 첫 번째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리품은 다 첫 열매입니다 하느님께 받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느님께 드려라 가난 땅 돌아서 첫 번째 얻은 모든 소유물은 바로 여류구의 소유물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물질관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처음 것은 하느님께 받쳐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비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하던 수학, 처음 하던 전리품은 전부 여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는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느님께서 가져갈 때 하느님께서는 액수의 가치에 상관없이 바로 그 가정이 아굴골짜기에서 매장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물질에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문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여호와께 드려서 공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1조입니다 11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분의 1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유성에 그것이 황금이 덮었던 어떻든 이건 전부 너희들의 것이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것을 건드리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것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 앞에 아이 같은 이런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은 엎드린 자에게 그리고 그 엎드린 사람을 통해서 아유성에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호수하 8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호수하가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덜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깊은 밤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 건강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밤 또 사업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해집니다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요호수하 8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복하라 복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왜 무슨 말씀인가요?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복병하라 내가 인생의 깊은 밤을 들어갈 때 오늘 전 성경은 이 아이성의 이야기가 8장 전체에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은 복병하라 복병하라 매복하라 매복하라 여기서 매복을 했더니 복병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요호수하 8장 4절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엎드렸더니 새벽이 밝아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에 그 깊은 골짜기로 계속 고난의 밤이 계속 들어갈 때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다른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실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 그거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약일 빌리포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래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능사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마사키 그것은 모든 문제 해결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자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범사위에 하나님 커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